음식을 먹는 맛도 영화를 보는 재미도 두 배가 될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한 계기 도쿄를 간다 뭔가 인연이다. ptv 파이팅 남은 거하고 있다. 남은 거고 싶다. 남은 귀요. 남은 귀요. 남은 귀요. 남은 귀요. 이의 이 경우는? 우리의 꿈을 때. 문을 달아야겠다. 2만원 2만원 비싼 편이죠 한국보다 훨씬 비싼 편인데 할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일별로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아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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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나 財楽でどうしようんだ? サァ! 人の名前が思い出せず! 俺はお前が始めたことや! 言おうと思ったんだ。 お前が世界のどこにいても必ず会いに行くって。 あの人は… 忘れたくない人。 忘れたくなかった人。 忘れちゃダメな人。 君の名前は… 名前は… それはまるで夢の景色のように。 다다 히타스라니 우측이시 내 감이 났다 이야 일본 와서 영화를 보다니 참 처음 영화를 봤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도 내용을 이해하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진짜 잘 고른 것 같아 정말 거의 빙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스키다 자자자자 언어의 정원 초소 센티미터 그리고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배경지입니다 이 장소에 가서 이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보는 거 어때요 나 너무 좋아 어디든 가봅시다 왠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저기 맞네 저기 어? 똑같은 데 아니야? 어 대박 바로 찾은 거 아니야? 어느 집 위에 안테나까지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섬세한 감독이구나 진짜 저기도 딱이지? 저기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우와 영화 보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 같은 初めましてなんてさ 遥か彼方へと追いあって 千年周期を 一日で行きしよう とこに気の高い靴感は 過ぎるなぁ それがどの選択の方を意識して それを中心にすることにする きっと回てみてください 感じにしたい Nikkoのそいつの情報を カットカットカット お話を見ると お話をしてください お話をしてください あっ みんな おっ まだと思った 흐흐흐 하아 송혜씨가 조금 더 여성스러웠다면 김인호! 나와요! 일단 목소리가 저랑 비슷하시고요 어색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역시 연기는 연기자가 우리 뭐 했죠? 커트! 아무튼 이걸로 경험해본 걸로! 커트! 아무튼 전철이나 뭐 이런 거 다닐 곳이 없는데 여기 근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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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소리가 들려 봤어 어? 어?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허 열쇠 색깔도 똑같다 그러니? 이게 초속 5cm에 나오는 그 지역인 거 같아요 어허허 어하 Batman 어허 그냥 한국사람 같아요 아 되는 거 하나도 자꾸도 고장나고 진짜 참아 여기가 그 앞에 있던 그 호수고 비오는 날 오면 진짜 움츠리 있겠구나 저쪽이네 여기가 땡땡이치기 좋은 장소군 딱 15도 왼쪽으로 방향 방향 반대 반대 자 집중하시고 대사 있나요 감독님? 어 나는 나의 구두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커트 낙하당 엞하당 어디 야아 여기가 낙하렸부두에 입마 코난하우 이무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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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식장에 블랙원벌 손고쿠 세일 두 번에 오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전설의 초사이온이라고 하는 브롤이라는 게이터예요. 모타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눈알이 미쳤죠? 희자아이! 한 600인 정도 하는데 지금 300인에 살 수 있어요. 좀 한 번 들어갈까요? 대박. 왜? 있어? 있어 있어? 뭐? 새 거야, 새 거, 새 거. 송금이 제가 지금 이게 안 되거든요. 아이고, 14만 원짜리 사달래. 형님. 제가 형이에요? 그럼요. 얼굴은 네가 형인데. 퀴즈를, 퀴즈를 낼 테니까 문제를 내서 맞추면 열 문제 중 여덟 문제. 쉽잖아. 오늘 본 영화 여주인공의 이름은? 3초 안에 말해야 돼. 셋. 미츠하. 정답. 미츠하가 사는 곳의 이름. 도쿄. 타키는 도쿄. 미츠하는? 뭐야? 이토모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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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이렇게 만진다. 정답. 빨간색.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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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50대 50이야. 임박. 임박. 만들었던 술의 종류는? 끝? 쌀로 만든 소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잖아요. 걔네들 이거. 이거 할 때 둘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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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비티비 원정대. 저에게 여행이란? 축제. 여행에서 봤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도전해보고 싶기 때문에. 대단한 도전이다. 조금 색다른 여행,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것 같아. 나에게 영화란? 애인. 항상 영화를 주는 마음이 들은 것이고. 비티비 원정대란? 새 친구. 새로운 친구 두 명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해요, 비티비. 아이시트르 비티비. 하하하하. 즐거웠습니다.